강대강, LG와 SK의 양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신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론부터 얘기해 주세요. 일단 CG가 너무 무슨 북핵 터졌을 때처럼 거창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늘 그래요? 원래 그런가? 그럼요. 투자 행위는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진지하게 갑니다. CG랑 타이틀이 엄청 간판이 대단합니다. 처음 보셨군요. 늘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게 오늘 늘 역발상 투자도 많이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지금 저 전 시간이나 다른 방송에서 이거 많이 다뤘죠. 이미 새벽부터. 저희 방송이 처음입니다. 이거 지금 처음 다루는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굿머니에서는. 소장님이 아침에 올려주셨잖아요. 많이 나왔을까 봐 또 반복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냥 좋은 거죠. 일단은. 오른다, 호재다. 그렇죠. 많이 말씀드려서 중복될까 봐 일단은 초록창에다가 영어로 S&E하고 한국어로 리서치 치면 S&E 리서치 치시면 거기에 배터리 관련이라든가 태양광 에너지 그거 뭐 지표라든가 다 나오거든요. S&E 리서치. 기사에서 인용하는 거 다 거기서 인용하는 거잖아요. S&E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살기관이에요? 이게 민간업체일 거예요. 거기서 매달 나와요. 그거 그냥 참고하시고. 이걸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왜 합의를 했을까. 사살기관을 저희가 얘기를 해요. 왜 합의를 했을까 하면 CATL이 지금 2020년 점유율이 17.3으로 끝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6.6%였거든요. 10%가량 높았었어요. 그리고 CATL이 3위였고 중국 업체예요. 그리고 기업명에서 찾으려면 닝더스 다이라고 치시면 돼요. 차트에서. 근데 파나소닉이 2위였거든요. 22.5로. 근데 지금 2021년 점유율이 어떻게 됐냐면 2021년이 다 마무리는 안 됐는데 CATL이 31.7이에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19.2에요. 지금 몇 프로가 바뀐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7,8%가 빠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CATL은 2배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CATL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더블 스코어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밑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도 3%, 1%씩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지금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얼마죠? 3, 1, 4, 7, 12%가량 빠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면 이건 완전히. 그렇죠. 4위에 또 BYD가 있어요. 워렌버핏이 투자한 중국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배터리 회사. 그러니까 걔네까지 합치면 지금 중국 업체가 40%가 넘어요. 이게. 둘이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50%도 넘겠죠. 거기다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 쓴다고 했는데 테슬라도 그러고 그 CATL이나 BYD가 주로 만드는 게 각형 배터리예요. 더 이상 싸울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합의를 해서 어쨌든 지금 다행이죠. 다행인데 좀 때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완전히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싸움을 시작할 당시부터 이 위기는 예견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게임 컨텐츠 하면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논란이 많은 이 사이에 기적의 검이라는 중국 게임 업체에서 만든 회사 게임이 3위로 치고 올랐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그러니까 분쟁을 하는 동안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서. 분쟁만 하면 모든 섹터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분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이제. 다음 스텝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오늘은 당연히 배터리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계속 거의 다 맞았잖아요. 건자재주 오른다고 해서 아침에 했던 거 다 올랐고 그다음에 그 뭐였죠? 조선기자재 중에서 페인트주 오른다고 해서 그때 다 올랐고 그날 오를 것 같은 거 뭐 이거 그냥 이슈를 맞추면 되는 거긴 한데 오늘 배터리주가 오르겠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배터리 3, 4가 중심이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전기자동차 완성차는 테슬라가 정점이고 테슬라, 폭스바겐, GM 이렇게 있는데 배터리 3, 4의 목표가 있어요. 밀도를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안정성은 높이는 거예요. 3, 4가 목표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지 한 번 충전했을 때 더 멀리 갈 수가 있고 가격이 비싼 거를 낮춰야지 배터리가 전기자동차 가격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어요. 지금이야 보조금을 주지만 어느 순간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차 가격이 낮지 않으면 지금 살 마음이 구매고가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너무 비싸죠. 그리고 안전성. 지금 코나도 그렇고 몇 건이 터지면 크잖아요. 이게 엄청 커요. 리콜을 해야 되는데 다 리콜을 해야 되면 비용이 비싸요. 정확하게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다 하이니켈 하이니켈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찌개 끓이시는 요리사인데 재료가 알파벳이 4개 있어요. N하고 C하고 M하고 A가 있어요. 이 요리사의 레시피 조절 능력에 따라 맛있는 찌개가 되냐 아니냐. 이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은 NCMA 4원계라고 해요. 4개니까. 여기서 N이 니켈이잖아요. 니켈의 함량을 90% 이상 하는 거를 개발 중이고 삼성 SDI는 NCA 3원계 3개니까 그런데 니켈은 여기서 92% 이상 가는 거를 지금 개발 중이고요. 다 N을 올리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NCM인데 N을 9로 올리는 거 그리고 얘네는 NCM이 CM이 1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해서 5%라고 해서 9 반반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 니켈을 올리는 거에 다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목표 3개 중에 첫 번째 밀도를 올리는 거 거기서 니켈의 함량을 올리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니켈의 함량을 올려도 문제가 뭐냐면 안전성이 떨어져요. 니켈의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폭발의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A, 알루미늄 같은 거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낮추는 거는 이 중간에 NCMA, NCA, NCM에 다 중간에 C가 들어가 있잖아요. C, 코발트.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게 코발트가 거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다 생산이 돼서 비싸고 독점이네요. 거기다가 앨런 머스크가 지적했던 부분. 앨런 머스크는 약간 자기를 아이언맨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모든 거에 어떤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뭔가 나서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에 인권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거기에 6살짜리 아기들이 제일 어린애들은 6살도 있었어요. 6살에서 12살짜리 아기들이 하루에 1달러, 1,000원 받고 거기 코발트 광산에 들어가서 그걸 채취하고 있어요. 폐병 걸리면서. 그 아기 때.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고 비싸기 때문에 코발트를 빼고 있어요. 지금 다. 코발트를 빼고 다른 거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찌개를 만드는데 맛있는 찌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N을 요즘에 올리는 추세고 A를 새로 첨가하는 추세다. 이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고. A는 알루미늄. 이렇게 되면 1회 충전으로 600에서 800km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릉 가는 게 서울에서 한 300km 되잖아요. 강릉을 두 번 왔다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배터리 3사가 있으니까 아까 그 레시피를 조절하는데 그 재료를 받아온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가 양극재 업체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상단에 자동차 업체가 있고 자동차 업체가 배터리 회사에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배터리 회사가 중요한 게 자동차 회사의 연가에 배터리가 30%를 차지한다. 그런데 또 배터리의 재료의 30%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 그러니까 플러스 그게 있는 거. 그래서 양극재 3사가 시가총액이 그다음에 제일 높고 양극재 3사 어디예요? 그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LNF 거기다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까지 넣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삼강에 비해 좀 점유율이 작아서 주가 흐름도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체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3사가 다 마찬가지야. 밸류체인 상단부터 폭스바겐 그리고 테슬라 얘네들이 자동차 완성 업체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거의 중요하니까 껍데기만 만드는 회사로 전락하기 싫어서 배터리 내재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밑에 또 배터리 3사가 있죠. 배터리 3사 밑에 또 양극재 3사가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 3사는 또 뭐하고 있냐면 양극재 내재화. 그러니까 이게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애들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다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밑으로 계속 밀려가지고 그게 쏠려가지고 위기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서 자체 양극재 개발도 하는데 LNF랑 포스코케미칼을 주로 하라고 그래요. LNF가 아까 NCMA LG 에너지 솔루션이 4개를 쓰잖아요. 원소 4개를 쓰잖아요. 그래서 LNF가 4개의 원소를 쓰는 거를 처음에 개발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했고 그게 이제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데 가는 거고 포스코케미칼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됐고요. 삼성 SDI는 에코프로 BM과 친해요. 삼성 SDI는. 에코프로 BM하고 둘이 니켈 92% 함량이 넘는 배터리 양극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양사가 주가가 차트가 진짜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인데 포스코케미칼의 강점은 양극재 말고도 음극재도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여기서 양극재 회사는 그거예요. 이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피구황 통키를 생각하세요. 피구황 통키가 불꽃 슛을 쏘는 게 플러스 극이고 그 불꽃 슛을 잡아주는 애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 양극재 회사들이 니켈의 함량을 높여서 굉장히 밀도를 높이고 출력이 좋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도 그걸 받아줄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피구황 통키가 불꽃 슛을 던졌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못 받아주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도 능력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음극재 제조업체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잘 받아줄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 음극재 소재가 흑연을 쓰고 있는데 흑연보다 지금 최근에는 실리콘을 쓰면 훨씬 더 능력이 좋아진다 해서 실리콘을 쓰고 있는데 실리콘을 쓰기 시작할 건데 실리콘을 쓰면 단점이 팽창을 잘해요. 그래서 팽창을 잡아주려고 CNT 도전제라는 걸 쓰죠. 그런데 이 전에 이 실리콘 음극재는 아까 포스코 케미칼도 하지만 양극재 업체가 하지만 그 밑에 중소형주로 가면 대주 전자재료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하고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배터리 3사잖아요. 배터리 3사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이 4대 요소를 회사에서 땡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오늘은 양극재, 음극재 2개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LNF나 포스코 케미칼에서 데려오고 삼성 SDI는 에코 프로 BM에서 데려오고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은 직접 만들어서 위에 납품하는데 대주 전자재료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한솔 케미칼이 삼성 SDI 이렇게 이런 밸류 체인이 구성돼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가. 그리고 아까 이 실리콘을 음극재의 재료로 활용할 때 출력은 좋아지지만 굉장히 팽창돼서 위험하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CNT 도전제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위험성을 낮추는 업체. CNT 도전제예요. 도전제. 뭐냐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 다 있어요. 플러스극에는 양극할 물질이 있겠죠. 양극할 물질을 잘 붙여주는 게 바인더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고 도전제는 뭐냐면 잘 흘러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리튬이온 전자가 잘 흘러가게 도와주는 도전제예요. 플러스극에도 있고 마이너스극에도 있겠죠. 그 두 개 다 도전제를 만드는 업체가 나노신소제 업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NCMA 여기 4개가 주요 재료예요. 그리고 지금 CNT 도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가하는 MSG 미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찌개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조합을 조금 더 좋은 재료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보시면 내재화에 대한 문제는 밸류체인 상단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1, 2년 사이에 하기에는 기술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배터리 수요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주가의 흐름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또 웹젠은 좀 틀렸더라고요. 웹젠을 MMORPG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급등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배터리 3사의 대형주보다는 이 중소형주의 탄력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중소형주 안에서도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밸류체인을 쫙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양극재에서 LNF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 3사 얘기했죠. 3사가 가장 수혜가 예상이 돼요. 그중에서 일단 그중에서 LNF랑 포스코케미칼 이쪽이 좀 더 센 것 같고요. 두 개가. 지금 이미 주가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많이 올랐죠. 이미 지금 좋은 종목들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은 종목. 사실 많이 올라서 지금 계속 제가 배터리주나 이런 거는 좀 비격 조정이 필요하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랑 조금 위배될 수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분명히 배터리 3사가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이 주제를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1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배터리라든가 반도체의 이격 조정이 많이 필요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은 일단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음극제에서는 아까 대주전자재로랑 한솔케미칼 이거 있죠. 얘네는 조정을 조금 받았거든요. 받기는. 그래서 조금 탄력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이격이 좀 상당히 벌어져 있긴 해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소형주가 조금 더 좋다고 예상이 되는 건 일단은 아까 그 점유율에서 봤듯이 중국 CATL이나 BID가 폭스바겐 것도 뺏어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원통형 배터리를 보통 했는데 우리 건전자재로 같이 생긴 거를 각형 배터리를 한다고 하고 아까 그 각형이라든가 이런 파우치형 이런 거는 형태로 얘기한 거고 아까 뭐 NCMA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원료를 쓰냐. 거기서는 또 CATL, BID는 LFP라는 리튬인산 철을 써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배터리 3사는 조금 주가가 5월 공매도 재개에 따른 대형주에 대한 부담 기본적인 거 플러스 배터리 3사가 그 다른 완성차들에게 약간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밀리는 그 부분 그것도 있어서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밑단에 있죠. 아까 CNT 도전제를 만드는 나노신소재라든가 지금 음극제를 만드는 대주전자재로 인한 한솔케미칼은 오히려 기회가 더 열리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기회요? 그러니까 배터리 3사가 아까 완성차 업체에서 중국 업체들 BID나 CATL을 써버리는 테슬라나 폭스바겐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떨어진 게 SNE 리서치상 결과라도 확인이 됐잖아요. 하지만 음극제 그리고 거기 뿌리는 MSG 같은 나노신소재 같은 도전제 재료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폭스바겐이나 테슬라가 양극제를 빼, 배터리를 빼도 그쪽에는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밑단에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출길이 열린다는 말씀이죠. 소재를 공급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양극제, 음극제 얘기 드렸는데 지금 전해지라고 분리막을 얘기를 안 드렸는데 분리막은 대한유화가 탑픽인 것 같고요. 분리막은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직접 만나지 않게 얇은 막을 쳐주는 거예요. 하지만 구멍이 또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죠. 플러스 거기에서 마이너스 거기 쏘고 마이너스 거기에서 플러스 거기 쏘고 그게 충방전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전기 배터리 3사 대형주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 밑단은 밸류체인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또 다양한 밸류체인이 있는데 밸류체인 가운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에 왜 주목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양극제 얘기도 있고, 음극제 얘기도 있고 네. 일단은 양극제는 그러니까 이게 종목은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 전해질은 첨부랑 후성이고 분리막은 대안유화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따져야겠죠. 그래서 일단 LNF가 탑픽이긴 한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왜 LNF가 왜 탑픽이냐면 아까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다 잡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로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폭스바겐, GM 다 갖고 있어요. 폭스바겐이 요즘 돌아섰다고 했지만 GM하고 공장을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단짝인 LNF가 가장 수혜를 받겠죠. LNF가 아까 4개, 4원개를 개발을 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납품을 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어서 이미 주시장에서. 그렇죠. 많이 올랐죠. LNF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요? 많이 올랐고.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음극제 밑으로 간다는 건데 대주전자재로나 이런 게 조금 조정은 받았어요. 그렇죠? 대주전자재로 그리고 나노신소재가 LNF에 비해 조정 많이 받았죠. 나노신소재는 거의 밑받, 저기 다시 떨어졌어요. 5만 2천원 갔다가 2만 7천원 됐어요. 나노신소재는. 그래서 가격적인 모멘텀이 좀 있고요. 그중에 이제 한, 지금 아까 삼성 SDI 납품하고 있는 한솔 케미칼은 너무 올랐죠. 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이격이 좁은 것들 있죠. 대주전자재로나 나노신소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뭐죠? 천보.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전해질 이런 거 조정받은 거 위주로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신일섭 소장의 오늘의 시그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